아주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부딪치게 되는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뛰쳐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분란만 일으키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간 대기업 퇴직자들은 보통 두 가지 기대를 안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성과를 보여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기존 직원들과의 융합문제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다른 말씀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이런 화두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요. 그 제자는 아주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을 찾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어떠신가요? 대부분의 세상사는 이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업의 수도 이런 부분은 더 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터세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터세라는 것은 한 조직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낯선 조직이 주는 이질감의 다름아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생기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자신이 이끌고 가야 되는 기존 직원 중에 자신으로 인해서 승진이 좌절된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 시장 자체의 대기업 출신의 대기 수요 인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능력한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건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중소기업에서 50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70, 80 혹은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회사로서는 굳이 더 뛰어난 사람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멀쩡하게 일을 할 수 있는 5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귀를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과단 경쟁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오해는 바로 내가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 전문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누군가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다면 전문가일 개연성이 많다라는 것이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보통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리 회계 분야라면 그 사람이 법인 결산을 해봤느냐 아니면 외부 감사를 받아봤느냐 또는 세무조정을 할 줄 아느냐 등이 있을 것이고요. 인사 담당자라면 성과보상 체계를 운영해봤느냐 혹은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봤느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다고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달려있겠죠. 최근에는 인사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직자의 어떤 경력 나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같은 것을 묻게 됩니다. 당연히 구직자 역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어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추천은 부당한 것이다라는 인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상담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40대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였는데요. 중장년 사무직 일자리가 잘 나오지 않으니 우선 선생님 주변에 알고 계신 인맥들을 통해서 숨어있는 일자리를 좀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그런 부도덕한 요구를 내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떨까요? 제가 정말 그분께 부도덕한 것을 요구한 것일까요? 사실 이런 부분은 낙하산과 추천의 혼동에서 오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부할 수 없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 잘 맞지도 않는 자리에 억지로 우겨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과연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 얼마나 있느냐는 차치하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추천의 문제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쪽 분야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개인적인 청탁을 해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를 알고 그분을 안다고 해서 이 사람과 이 일자리가 잘 맞지 않는다면 잘 맞지 않는데도 추천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추천은 결국 양자로부터 다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만 유별난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도 역시 그런 경우에 선뜻 추천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동안 일을 잘해왔다는 평가의 반영인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일자리에 잘 어울릴 수 있다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추천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좀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온 것이므로 기쁘게 흔쾌히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 채용을 통해서 열심히 사람을 뽑았더니 채 한 달도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은 케이스는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채용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